저는 어린이집 잘 갔다와요. 엄마 병원가서 검사하고 올게요. 네. 저는 어린이집 가서 간식 많이 먹고 맘마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형아 누나들하고 놀다와요. 엄마 병원가서 검사하고 그러고 올게요. 네 엄마 잘 갔다와요. 주누야 주누야 태블릿 엄마 줘야지 이제 어린이집 할 건데 이준우 주누야 엄마 좀 봐봐 아 민들레야 그거 아 또 민들레 다 있어요? 너 민들레 보러 갈 거예요? 주누 넘어지겠는데 주누야 이준우 주누야 넘어진대 거기 왜 가? 거기 벌레 있어 민들레 보러 간다며 여기 좀 보세요. 주누씨 주누야 주누 뒤로 가봐 주누야 뒤로 가봐 아니 뭐예요 주누야 이제 마스크 쓰고 태블릿 엄마 주세요 조금만 더 보고 엄마 주세요 태블릿 알았지? 알았죠? 주누야 대답해야 돼